강력은 팀이다! 서로 믿고, 아껴주고 알았어? 네! 네! 잘해보자 한 사람이 나고 하면 나같이 나고 이 지조도 의리도 소신도 없는 것 같아! 이런다고? 내가 일할 것 같아? 이런 옘병!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들도 적당히 하고 집에 가 아, 나 애초에 형사할 생각도 없었어 에이, 쌍수들어 환영이야 이 사건 우리가 해결하자 확실한 증거를 포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그럼 나도 모르지 안 배웠어! 그럴 줄 알았어 으윽